안녕하세요 브룬달TV 김대표에요 오늘 요거 라이트업 헤어블리치라는 거를 아까 올리브경 가서 사왔어요 요거가지고 이부장을 탈색을 해볼겁니다 아이돌같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요거를 할거에요 보시면 설명에 잘나오나 설명에 블랙백이 두가지 단백질과 세가지 오일 탈색이 잘 되는지 두피는 잘 보호가 되는지 또는 많이 상하지는 않는지 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이쁘요 전국 아우 냄새 아우 고겠습니다 한 번 말려드릴게요 좀 머리 감도 오래 걸렸어요 약품 때문에 네 어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이부장님이 머리를 탈색을 해봤어요 음 뭐 잘 나왔네요 흫 원래는 완전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베니마루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계획은 그랬어요 사실 근데 아우 그렇게까지는 안됐고 더했다가는 잘못될거하고 일단은 선수보고를 위해서 선수보고 차원에서 오늘은 요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중에 무슨 일이 왔어? 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가요 한 보름eta 정도, 방송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찍은 거예요 너 때문에 병원에서 재밌는 거 보려고 그동안 이 부장님이 방송 많이 해주실 테니까 뭐 재밌게 늘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인사해 여러분 안녕